자, 그럼 이제 바로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걸 좀 들고 어깨 가져올구만 어, 괜찮네 내가 좀 앵글을 볼게 어, 이거를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오오, 좋아 좋아 회는 나한테 오, 치킨 떡볶이 어 좋아 좋아 응 다 필요하신가요? 회로 다이어트 한 거야? 어, 나는 회 좋아해가지고 다이어트인데 왜 한 판 다 먹는 거야 그러면? 자, 그냥 고기 먹는 게 낫지 않아 그런 바에? 아니야, 회는 그렇게 크게 저기 살 안 짜요 내 친구도 그러는데 똑같더라고 형, 와사비랑 간장이랑 어, 뭐 뭐 앉아 앉아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저희가 좀 크게 가지고 채팅해 봐야 되니까 야야야 오케이 전전에도 켤게요 여러분들 오오오, 좋아 좋아 괜찮아? 오오오, 좋아 좋아 잘, 잘 보여 오케이 뭐 이거 회 덮밥으로 먹는 거 아니지?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거만 회 안 좋아하는 bj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아, 그래? 어, 좀 있긴 하지 응 광어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먹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컨텐츠 많아서 좋다 이거 게임 사실 나는 원래 우리 뭐야 합방을 하고 나서 철구랑 합방을 하니까 뭔가 그 먹방 같은 거 안 하더라고 뒤풀이를 아, 먹방 그렇지 어, 이제 먹방을 제시를 하네 원래 먹방을 제가 요즘 안 하는 추세였어요 집에 누가 오거나 그래도 저번에 준승이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네 자, 일단 뭐 먹도록 합시다 좋아하는 음식이야? 괜찮아? 어, 나 진짜 좋아해요 오늘 떡볶이랑 식혜 좋아 10개 싹 하 하키야 기도해야지 소리가 조금 아, 소리가 저기로 안 나오나요? 스피커 소리가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제 소리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예 나 기도하고 먹어 맨날 형 기도해 나? 기도할까? 어, 내가 내가 기도할게 어, 자 오늘 어, 주님 감사합니다 마, 코트야 오늘 맛다리였는데 맛있게 먹어 파티했죠 맛있게 먹어 파티했죠 고맙습니다 어, 형 밥 사줬는데 택심이 준대요 응 감사합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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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알로 알로하 열개 싹 오케이, 아멘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열개 싹 잘 잘 먹, 잘 먹게 네 오케이 열개 싹 하키 화이팅 고마워 음 맛있지 맛있다 해도 맛있는거야 응 소리는 그렇게 내고 먹어야 돼? 응 어, 야야야 열개 싹 오일오일 오일오일 오일 누가 오일을 쌌어? 오일? 누구 누가? 고마워 음 음 음 음 음 파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 작년부터 해가지고 열개 싹 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참 성공을 거둬낸 거예요 파키 맥주 좋아하는게 그냥 그렇다구요 존나 힘들었잖아 옛날에 그치 게임도 했지 그치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는데 뭔가 시너지 효과는 없고 그치 우리끼리 재밌게 한지도 안했지도 모르겠어 알겠어 마지막으로 그런 딜레맛을 때 빠져가지고 맞아 맞아 서로 이제 막 접는 사람도 있고 그니까 진짜 많지 아프리카 고인물이라 어쩔 수 없나봐 음 아, 고맙습니다 아, 오늘 진짜 연기 콘텐츠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 나와가지고 파키야 코스형 그릇에 있는 거 뺏어 먹어보자 아, 진짜 웃겼어요? 나중에 한번 해봐도 되겠다 뭔가 합방했을 때 같이 나는 사실 너가 생각했을 때 오늘 판도라 상자 할 줄 알았지? 솔직히 그건 아니야 아, 진짜 안 할 줄 알았어? 생각했을 거라 생각했지 응 와서 그냥 노래하고 그냥 뭐 좀 얘기하다가 하고 그런 생각했었구나 응 컨텐츠가 하나 있었으니까 좋았어 그치? 너무 재밌었어 연기가 그거 하는 게 반응 좋았고 그것도 재밌게 해가지고 나쁘지 않았어 근데 그 연기 콘텐츠는 무조건 즉흥 연기 센스 있는 사람이랑 해야 돼 응 우리 방지 좀 바꿀게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먹방이랑 방지 안 바꿨네 응 근데 형 아까 자잠더라 유예전화할 때 내가 바퀴로 했는데 어? 외국인은 아 사사사사사 살려줬어요 그랬는데 자잠더라고 나는 그 야이 개새끼야 그거 살리려고 그거밖에 없었어 포크 형이 머리가 작은 거냐 파키 형이 큰 거냐 얘는 약간 긴 형이고 난 조금 난 오이사 긴 형이 난 동그란 형이고 어 형 그러면 지금 몇 킬로워야? 나 100개지 120? 응 남은 게 누가 150에 놨다는데 진짜? 진짜? 난 안 봐서 모르는데 난 150에 놨어 나 진짜? 나한테인가? 고쳐야겠다 그거 응 응 10개 싹 파키 24 노뱅종 수고했어 아 이주사지 끝났다 그치? 아 끝났어 끝났어 원래 이주사지 방송할 때 남의 방송 나가도 되고 그래 거기서 이제 시간 차감해 주는 거야 원래 형이 진짜 오늘 잘 불렀어 응 할 거 없을 거 같은데 그럴 줄 알았어 사실 어 그럴 줄 알았고 빅피처 응 좋았어 좋았어 팥빵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봉준이 감스트 철구 오메킴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인디언포크 할 거 여러분들 싹 다 그 확답을 받았습니다 10개 싹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10개 싹 훔치 천겠소 오늘 Penetち 너무 싹쩍이었습니다 담에도 파키 많이 써먹어주세요 아 지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진짜 아 싹쩍형 있는데 너 인상 어디로 갈 거야 땡쩍이 인거냐 파키형이 맞는 거냐 얘 다 공개 안했는데 서울 중앙동에 있어 서울 쪽으로? 서울 안 먹으라 중앙동에 어디든 가기 편하게 얘네 응 은 게 누구 따로 가네 그럼? 난 저기 안방에 너 아까 방 안 가봤는데 저기 안에 헬스 기구가 다 있어 아 진짜? 응 아니 내가 물어본 거 하네 그 기구가 있는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오늘 설치 완료됐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오늘? 응 오케이 오케이 열 개 싹 히두가 좀 더 긴 거네 그럼 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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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의 머리 라임 좋다 응 배 튜브베라 코트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너 성대모사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나 있지 나 일단 배우분들하고 제발 그 기경은 빼면 될 거 같아 왜 이 경우 이렇게 많아? 하하하하하하 경영이 형이 인기 많은데 경영이 형 말고 그러면은 경영은 롤 할 줄 알아? 롤 알지 거기에 이제 뭐 이즈리얼 같은 거 대표적으로 맞서 있고 아 해봐봐 이즈리얼 이즈리얼 보여줄게 내 솜씨를 제대로 볼 시간이야 어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지도 따윈 필요 없어 열 개 아니야 개진수 한번 보여주고 가면 확정일 거 같은데요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그거 아니야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지도 따윈 필요 없어 넌 방물관이야 지도 따윈 필요 없어 뭐야 이게 형 있잖아 내가 할 생각 아니야? 오케이 마스터잇 마스터잇 해봐봐 나의 코어는 당신의 것이여 빛의 속도 하! HUU! W! 오오오오오오오옥 하하하하핳하하하핳 오 잘하네 넌 그러면 저 뭐야 방송 쪽으로 원래 생각이 좀 있었겠네 약간 끼가 많은 거 보니까 보니깐 해야지 나 좋아했지 음 VJ특공인데 그것도 할 줄 알아? 되게 어려운 건데? 10개 싹 VJ특공 보여줄게 파키 된장찌개를 좋아해 알아 들었어 집에서 자 VJ 갈게 슛 입덕바르지는 동문어 통참치 통밥에 그루뭉친 동삼종사 서비스는 기본 손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주는 신데렐라이베트를 연출 곳이 있는가 하는 한우 한 마리 사면 광화로 동체를 주는 이벤트까지 박학? 나는 똑같은 걸 떠나서 그걸 외웠네 아 외웠지 외웠지 한 100번 했어 100번 집에서 좀 갱이 같은 거 많이 생각하고 했나보다 아니 이거는 원래 준비되어 있었어 아 원래 옛날부터? 방송하기 전부터 성대 모습 관심 많아서 잘하네 파키가 진짜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아직 섭외 오거나 그런 적은 없지 아직 뭐 합방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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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있는 게 있어 열 개수 파하면 안 되니까 계집수 함 가자 그래도 주변 인기 있는 형들이 별로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어 밥 필요해? 밥 밥 줄까? 괜찮지? 이거 뭔가 밥 반찬이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분들 탕 종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야식 느낌 야식 느낌 올해 올해 여러분 보라 쪽에서 이경영 가자 신인이 파키 말고 또 누가 있죠 여러분들? 올라온 사람 시조새 일단 올해에 올라왔죠 올해에 좋았어요 응 날랄님 어어어 날랄님 알아? 어 맞아 좀 너랑 성향이 잘 맞아? 잘 어떻게 봤을 때 방송 봤어? 어떻게 보면 나랑 좀 비슷한 케이스의 그런 아 너랑 좀 감성 막는구나 하신 분 아니야? 어 나는 그 탐방하는데 30초 못 버티겠더라고 왜왜왜 업텐을 나는 좀 약간 좀 아아 그런 느낌? 그걸 좀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30초 있다 그냥 나갔는데 어 형 감성 응 옥규? 음 옥규? 옥규 맞아 이번에 그 봉준이 방송에서 뭐야 트랜스젠더 분들이랑 이렇게 막 뽀뽀하고 그러더라 누가? 옥규님 옥규가? 응 언제 언제? 어저께 어저께인가? 아까 전에 봉준이 방송에서 이렇게 했던 거 같더라고 오 안 들어갈게 잘했네 응 키갈 장인이야 옥규 키갈 장인 그 무헨터 식구들 중에서 전에 이제 그 몸을 담갔을 때 무헨터에 못 담갔을 때 제일 좋았던 사람 제일 좋았던 멤버 아 멤버 일단 봉준이 형 일단 무조건 첫번째 했고 두번째로 봉준이 형 빼고 응 마토가 개인적으로 잘 맞았지 마토 또 토매토 마토 토마토가 잘 챙겨줬어? 챙겨준다기보단 뭐 서로 재밌게 잘 방송 많이 해가지고 두 번 했거든 두 번 토마토 이번에 저기 뭐야 담배 그 뭐 저기 있더라고 담배 폈어? 담배 핀다고 뭐 이렇게 약간 좀 그 뭐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응 나 그거 글 봤는데 응 담배 핀다는 의욕 있던데 담배 피워? 누구 걔가? 담배 안 필던데? 진짜 안 폈어 아 진짜로? 응 진짜 안 필던데 나 피는 줄 알았는데 방종하고도 안 피더라고 아 진짜로? 절정한 건지 진짜 안 피는 건지 아 응 응 응 방금 뜯는 거였구나 실패 아 남자친구 담배라고? 아 남자친구 있어? 누가? 마토 여기 없어 아 진짜? 좀 어 아 좀 나랑 안 맞다 아니면 아니면 좀 약간 뭔가 좀 약간 그 불편한 건 아닌데 약간 어려운 어려운 사람 아 뭐 어려웠던 사람 판도라 상자 이거? 뭐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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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려웠던 사람 아니 솔직히 2주였는데 2주 동안 그럴 수 있잖아 조심하래 은호지? 뭐가? 은호일 거야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아 근데? 은호가 좀 차가워 보니까 얘가 은호 괜찮아 차가운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면 원래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얘기해 보니까 진짜 괜찮던데요? 말 잘 걸어주고 해 좋아 약간 아싸들이 은호를 좀 약간 깊이 해 왜? 아싸들이? 은호가 약간 여자들이랑 대화 그냥 서술 없이 너무 잘하고 되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 성격도 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싸들이 약간 좀 은호를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어려워하는 너랑 성향이 안 맞은 거야 너도 약간 좀 아싸 쪽이네 내가? 응 롤 성대모사하고 마이 성대모사 하면서 막 하는 거 보니까 아 나 완전 인사인데 나 인사야 생긴 건 인사야 그치 성향이 가진 기질이 아싸야 우리과야 아 그런거? 아 나 아싸지 나 좀 숙이 있어가지고 말 잘 못 붙여 처음에 근데 그런 말이 있어 힘순진이라고 힘을 숨긴 찐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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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코트님 살만 이뻐지셨네요 많이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뽀둥님 너무 감사해요 항상 진짜 노래할 때만이나 이렇게 가져가고 해가지고 현욱이 또 많이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또 성지합창단 할 때 현욱이 또 이렇게 데리고 같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식사 야 근데 파키가 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하 아 제 것까지 아 뽀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쌉죠 사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 너랑 이제 합방할 때 아 코트 이 새끼 응? 파키 풍팔러 풍팔러 같네 풍팔러 불렀네 어 그래가지고 풍팔려고 불렀네 약간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좀 해가지고 나도 약간 나도 약간 의식하고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그냥 방송 시작부터 그냥 풍 소리를 꺼놓고 했었어 근데 솔직히 합방할 때 그게 맘 편하긴 해 그렇지 어 어 어 먹방할 때나 좀 받고 그러는 거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뭐 결로적으로 받았네 응 좋았어 좋았어 난 상관없거든 오일 유출 응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잖아 어어어 쌓아봐 아 쌓아봐 안 되지 니 찹이 좀 더 나왔다 오오오 맞아 맞아 쌓아봐 쌓아봐 그게 좋아 근데 내 방송에서만 쏴주는 편이 진짜지 그리고 형들 쏴주는 게 열 개 쏴 인스타 보여주자 팝킥 좋은 형들이라 음 너 인스타 해? 나 인스타 하지 인스타 해? 나 인스타 안 해 어 인싸들의 전유물 아 맞아 맞아 도철이 형님 도철이 형님 제가 도철이 형님 들어간만 아니었었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또 옆에서 이렇게 어깨놈어 배우는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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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철이 형님 도철이 형님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좋네 파키가 짜는 합방은 어떨까 느낌이 내가 짜는 거 어 너가 진행하는 합방 파장나 파장 하하하하 그냥 개수로 일단 좀 화려하다가 나중에 좀 솔방으로 나는 솔방 지금은 솔방에 누군가 참여하는 거에 그림이 진짜 좋지 그게 만편하긴 해 남의 방송 나갔을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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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1대1로 한다던가 그런 건 괜찮은데 좀 이렇게 다수가 생기면 힘들지 아직 배울 때라고 아 그래 이 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또 한터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벌국에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형도 좀 솔방으로 하면은 그래도 예전보다 콩이 좀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솔방하면은 좀 이렇게 아 진짜 제대로 된 솔방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솔방하는 사람 진짜 합방 대합방 시대에 혼자서 이제 솔방한다 이러면서 좀 그런 얘기는 좀 있었어 나도 근데 진짜 나는 솔방으로 나도 계속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좀 방송하다가 내가 해보고 싶은게 있어 근데 막 연락도 못하겠고 섭외도 못하겠고 약간 그런게 좀 있거든 근데 어쨌건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게 낫더라 진짜 그거 맞아 진짜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게 훨씬 나 팩트 무조건 해 너도 그래서 뭔가 네가 생각나고 그런게 있으면 그냥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서 느는거야 맞아 그러니까 진짜 맞아 망치고 나서 후회하는게 훨씬 나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 얘기가 정확하네 역시 왜냐면 나도 하고 싶은데 아 아니야 무슨 감도 없이 무슨 저기야 일단 말이야 아 응 그러면 안 듣지 응 역시 잘하네요 옛날에 내가 아주 그 개 싹창냉 정말 그 컨텐츠를 했었거든 뭔데? 보라의 자격이라고 보라의 자격? 진짜 방송 잘한다는 여자비재의 이채이 누나 이채이 누나 혜림이 그리고 세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와 그땐 진짜 막 중심도 못잡고 진행도 못하고 막 말 어버버버리고 와 진짜 그때 그게 난 진짜 큰 경험이었어 시계땅 괜히 깼네 응 욕 존나먹었지 그때 감없다고 그게 언젠데? 1년 전이었지 1년 전 그 때에 비하면 많이 늘었어 내가 그냥 어쨌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응 형이 그거고 작년에 복귀했나? 됐겠어 원래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형이 활약했었지 그때 그 전까지 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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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하다가 이제 넘어온 거지 응 전 전 전 전 전화해서 뭐 형이 연락해서 그런거에요? 사반적이요 람이요 와 와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쌉정 너무 감사합니다 이 파리팔개를 사발적인 람 형님 와 기름 몇 갤론이 유출된거야 지금 부회장 형 와 한들어 맞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예 식복하는 형이라서 오 진짜로 아 고맙습니다 남자팬들이 많구나 남자 형님 되게 많아 여자팬은? 여자팬 하면 회장이야 하하하하 의외로 여러분들 이거 진짜 내가 밖에 무시하는건 아닌데 의외로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상이 여자들이 별로 안좋아해 그게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빼고 수염 메고 머리 마주 괜찮아 아 그치 그건 괜찮은데 의외로 이렇게 되게 남상 있잖아 좀 진한 상들을 여자들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은 진짜 아프리카에 또 여자팬 많은 그 BJ들 보면은 케이라든지 뭐 남캣에 이런 이노 이런 애들 보면 약간 좀 여리여리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요즘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아무래도 요즘 맞아 사발 아 사발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여자팬이 파키보다 많을걸요? 저 여자팬 은근히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코순이 있어? 코순이 많지 전대회하면 맨날 전화 어 진짜? 아 그럼 여러분들이 자주 안보셔서 그러지 아르바이트생분 아냐? 아니 코순이도 진짜 많아 얘들아 500개 싸 싸 와 원희 누나 감사합니다 나도 있는 고맙습니다 원희 누나 있네 어 원희 누나 죄송합니다 몇살 누나야 그래서 30대 30대 원희 누나 감사합니다 일걸? 응 고맙습니다 응 요즘 내 채팅창이 많이 이제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열개 싸 처음이라 잘 못읽어져거든요 지 레이아할네 아 그런건 또 이제 습관되면 이제 잘 알아서 보겠지 음 방송하면서 채팅창 잘 안보지 아 못볼땐 확 못봐 진짜 뭔가 니꺼 막 할라다보니까 아 그치 그때 이제 애들이 소통 좀 해라 이 새끼야 막 계속 욕하니까 세로로 소통 소통 존나 올라갔었어 나도 옛날에 아 옛날에 옛날에? 계속 봐야되는거지 뱀 눈으로 계속 보다가 쓱 봐 지금 차티스트가 지금 끅끅 썼잖아 어 한번 쓱 이제 그 뭐야 한번 돌리고 레이더 한번 싹 돌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쓱 한번 또 봐 그리고 그 뒤로 읽은 채팅이 별로 영양가인 채팅이 없어 넘어가고 내알말 계속 하는거야 아 그러고 야야야 레이더 쭉 돌려보고 저는 안보는거 같아 전 다 봐요 네 근데 안 읽는거는 왜 내 채팅 안 읽어줄까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음 음 음 이 음식 웃다님 이제 곤약 같은 아 곤약인간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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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약채팅은 나는 그냥 이제 딱 씻고 가는거지 야야야 응 실명이라니 실명 아니야 아 근데 면제거든 어 시력이 안좋아서 너 근데 안났어? 응 아 진짜? 응 시력이 얼마나 좋길래? 한쪽만 한쪽만 안보여? 아니 안보는건 아니고 되게 막 0.1 0.01 막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응 근데 안경으로 교정이 안돼 진짜? 교정이 안돼서 면제 면제 음 어릴 때 다쳤는데 왜 안고쳤어 그때 기술은 그게 한계 아 아 아 애기 때 거의 애기 때 다쳤거든 돈 많이 벌었는데 고쳐버려 지금도 안돼 지금도 그 기술이 없어? 응 응 지금도 그 기술이 없어 이야 아 이런 말 좀 뭐한대 뭐하면 안하는게 궁예처럼 이렇게 하는거 어때? 다음 컨셉 궁예 아니 얘네가 뭐라한다 내가 궁예였어 그걸 왜 하냐고 하면 일일이 설명해야 된다고 아 그래? 응 응 다음 컨셉 궁예 괜찮은데? 어? 누구인가? 누구인가? 응 민기적 거리지 마라 시시시시시시시시요 시시시요 미다 어 영철이형 응 히에 괜찮네 어 진짜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아 그게 뭐야 왜 나를 땡겨야 되지 후쿠소장 먹기로 괜찮지 그렇게 해서 놓고 이제 머리 밀고 하면은 머리 밀어야 되네 아 머리 밀어야 되잖아 근데 개 웃기긴 하겠다 캐릭터 진짜 대박이네 근데 그러고 머리 다 밀었는데 애들이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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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면 머리 밀고 어떡해 바로 그냥 금부장 금부장 저 마구니들을 쳐내시오 열개 싹 대답한 줄 알았네 누가 싹소리를 내었는가 매미저 중에 한 명을 금부장으로 지정을 해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다 철퇴치라고 해 아 부장 채팅이 좀 노잼 말이 올라간다 금부장! 그러면은 궁예가 원래 좀 갑이잖아 갑중의 갑이잖아 개청자를 전태로 내려쳐라 그런 식으로 할 거 많네 그래 이거 한번 해봐봐 나중에 파퀴 좀 떨어지면은 약간 미지수긴 한데 요즘 유튜브 재밌는 거 보는 거 있어? 요즘에? 가짜사나이 진짜 재밌지 않냐? 너 안 보냐? 나 이번에 알게 됐어 아 진짜? 누구누구 나오는 거야 와 나 유튜브 요즘 잘 안 보다가 가짜사나이 보내다가 진짜 너무 웃겨서 메인이 누구야? 김계란씨 김계란씨가 제자가 만든 컨텐츠고 거기에 이제 스트리머랑 BJ랑 나와서 하는데 그거 보면은 요즘 막 유행하는 그런게 또 있거든 이 새끼 봐라? 너 인성 문제 있어? 이런 거 본 거 같아 김계란씨 근데 다 그거 주최하는 거 그 분은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진짜로 재밌더라고 목소리도 좋고 응 너 인성 문제 있어 이거 요즘 유행이야 그리고 너 엉덩이 보여주고 싶냐? 이런 거라든지 그 이근대휘가 한 게 그게 재밌더라고 말투가 너무 재밌어 아 유튜브로 떠야 되는데 응 유튜브가 사실 진짜 유튜브를 잡아야 되지 응 유튜브를 잡아야 돼 응 형은 아프리카 말고 데이 촬영으로 유튜브 찍었는데 막 좀 지나다가 막 구독자 막 200만원 됐어 아 내가 만약에 200만이 된다? 그럼 아프리카는 나는 200만이 아니라 100만도 힘들고 사실 100만 찍으면 나는 난 죽어야 돼 다음 생 아니 죽고 나면은 뭔가 약간 어그로운 죽고 나면은 그리기도 하고 가끔씩 보러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마이클 잭슨처럼 그치 그치 재평가되는 약간 너바나의 코트코베인처럼 코트코베인처럼 죽어야 박수 치지 그치 그렇게 안 되려면 너는 정말 인성 논란 같은 거 없어야 되고 지금부터 이렇게 좀 약간 노잼 소리 듣고 그래도 무리하지마 응 오케이 사실 철구도 지금처럼만 방송 계속 했었으면은 TV 출연 가능했었을 거예요 예 감스트의 자리가 철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중파에서는 절대로 섭외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빡세요 어 이 인플루언서들의 조금 잘못 자기 발등 찍는 그런 거 음 아니 라디오스타에 나올 수도 있었다고 철구가 철구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 진짜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웬만하면은 인방도 사실 그들만의 리그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철구는 좀 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옛날부터 해오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안좋은 그런 큼지막한 사건들만 조금 없었어도 아마 라디오스타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라스 나가면 대박이네 감스트 형님이 나간 거잖아 응 그리고 공중파 나가서 별로 없잖아 인방에서 인방에서 공중파 나간 사람들은 은근히 많긴 한데 이제 좀 찌양님도 대박 아아 그치 런닝맨 나갔지 뭐 유재석 그 놀면 뭐하니 나갔지 아 맞다 맞다 거기 나갔다 먹은 걸로 응 대도님이 이제 물꼬를 텄고 아 맞아 맞아 어 많은데 생각보다 응 형은 아직 안 나갔어? 너랑 나랑은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가는 길이 다르지 야야야야 내 길 개척하는 거고 야야야 어 좀 선한 영향력 아까 임다같은 애들은 어 계속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인성이 한번 좀 저기가 나와버린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킨을 시켰는데 몇 개 빠져있다 빠져있다고 어 몇 마리 몇 조각에 빠져있다 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주작을 해가지고 어 여론의 어떤 그 문매를 맞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바로 꼬꾸라지게 되는거지 어 근데 형 응 검색하니까 인성 같이 나오는데 연관 뭐야 아 인성 네이버에 원래 인성이 원조가 나야 원래 이제 인성 보성이도 있고 여러가지 있었는데 그 인성이라고 두 글자 검색하면 이제 연관검색을 내가 떠 노래하는 코트가 노래하는 코트 인성 코트 인성이 원래 연관검색으로 떴었어 나 형이 그래서 이름이 인성인줄 알았어 아니야 나 이제 GTA로 연경 당하기 전에 그때 아프리카 할 때는 진짜 형 거의 독불장군 거의 히틀러 수준이었어 어 그죠 뭐예요 응 팬들한테 감사한 건 다 떠나가지고 너희들은 그냥 텍스트에 불과해 비영신새끼들아 아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이 개새끼야 하면서 그냥 강퇴시키고 어 그렇게 하고 BJ들끼리 막 모여면서 이제 합방의 시대가 시작될 때쯤에도 나는 좀 천박한 새끼들 개인 방송을 이렇게 좀 방송능력 떨어져가지고 그냥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좆지랄들 떠놓은구만 비영신새끼들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 천박한 새끼들 하면서 방송능력 떨어지는 새끼들 이러면서 막 내리 깔아 깔아보고 사람을 진짜 막 다 내 밑으로 약간 그럼 방송하고선 이제 BJ들이 존나 싫어했지 나를 아 싫어했지 어 그러니까 저 놈이 잘 나갔는데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BJ들이 모여서 이제 엄청 내 뒤땅 많이 가고 그랬었어 옛날에 그럼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만 해서 아 같은 자리에 절대 안 나가지 아 안 나가고 어 나는 너희처럼 그냥 내 개인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송보봐도 너희랑 엮일 일 없어 너희랑 안 엮여도 그만이야 그래 거의 이러면서 그냥 키보드 워리어였네 거기다가 불만도 많아갖고 먹방이 한참 뜰 때 어 야야야 그때 이제 먹방 가지고도 진짜 내가 엄청 욕을 많이 했지 남 쳐먹는 걸 왜 쳐보지 천박한 새끼들 하여간에 이 국민들이 문제야 비응신들 하면서 어 그냥 내가 하는 거 외에는 남들은 다 인정 안 해주는 형 그냥 그렇게 우울증이 오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증오를 너무 품었지 남들한테 어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성격이 많이 바뀌고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그런 거지 사람이 과거에 갇혀 살면은 진짜 큰일 나 여러분들 형 과거에 갇혀 살았어? 옛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 잘나갔을 때 하고 완전 유명하고 그렇지 그렇지 악마였지 악마 악마 그 자체 많이 내려놓은 거지 어 많이 내려놓은 거죠 그랬지 하두리 시절 말하는 거 이렇게 찍을 때 아직까지 자기 못 내려놓은 사람들이 몇몇 있어 아프리카에 나이 많은 사람들 어 트틀 니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합방을 하더라도 어 한 마흔 이상 넘어간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한기로 흘려 걸러 10개 어 그게 나 어 40대 이상 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음 오케이 음 음 어 몇 없지 않아? 몇 없지 10개 싸 형이 만약 계속 유명했으면 성격 안 바뀌었을 때 아니지 나는 어떻게든지 나락을 갔을 사람이지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방송 능력이 아무리 좋고 뭐 말빨이 좋고 뭐 재미가 있고 다 필요 없어 사람 이미지가 존나 중요해 음 아 이 새끼 인성 안 좋잖아 아 싫어 이렇게 걸러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이 아니었어도 알라우 아크바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나락을 가게 돼 있었어 10개 싸 오늘 키패스보다 좋은 말 너무 많이 해주는데 왜냐면 파키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양이잖아 얘가 뭐 3,4년 되고 진짜 좀 약간 방송 그런 게 있고 그랬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까버리지 킬패스가 뭐야? 킬패스? 그냥 무엔터 관련으로 그냥 질문 여러 개 한 다섯 개만 뽑아도 너 울릴 수 있어 아 그렇죠 가구는 걸 꽂아서 몰아가는 거 영상 몇 개 준비 딱 해가지고 그 무엔터 멤버들이 너한테 했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딱딱딱딱 짜지게 해가지고 딱 틀어주면서 이제 너한테 얘기하고 나 그거 그거 내가 하는 거 어떻게 해? 원래 그 방향으로 갈라 그랬어 내가 근데 뭔가 뭔가 그렇게 방송을 해버리면 재미야 있고 사람들도 열광을 하고 좋아 하겠지만 또 관계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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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는 것보다는 좀 사람한테 맞춰서 하는 방송이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좀 센 사람 만나면 좀 세게 하고 욕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늘은 약간 양지 방송 느낌이지 오늘 진짜 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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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하게 방송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이미지가 멋있어 바뀌었어 내 말이잖아 메타몽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오로그로 해서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아니도라 맞춰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중간 딱 그럼 지금은 연기인 거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너한테 별로 사실 그 감정 좀 매운맛으로 해줄까? 아아 나 매운 거 못 먹어 고춧가루 좀 뿌려줘 나 매운맛 챌린지도 했어 못 먹었어 너 단점 얘기하면 뒤지지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개청자보다 형이 한마디로 더 빡센 것 같아 그치 뭔가 나는 사람을 욕한다기보다는 긁어 속을 찌게 속을 긁겠어 싹 그리고 울려 이러면은 제 블랙블랙 우리 박사 자기가 알고 여러분들 그런 매운맛 방송을 할 날이 올 거예요 또 합방하다 보면은 센 사람들 좀 있고 하면은 그때 해야지 남순이나 뭐 지코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방송하면은 세게 하죠 아무래도 예 열 개 싹 파키 장점이랑 매력 이끌어내줘서 너무 좋았다 허각존박 듀오 합방 자주 해줘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각존박 너 은근히 좀 길게 먹는다 나? 어 형 다 먹었어 난 다 먹었어 뭐 따로 뭐 먹고 왔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진짜 이거밖에 안 먹어? 난 배부르네 진짜로 진짜 배불러 뭘 먹고 온 줄 알았지 응 이제 이게 그 뭐 진짜 좀 욕해도 되는 약간 그런 학구의 느낌이 오르면은 매운맛을 한다면 아 시발 빨리 처먹고 꺼져 이 비영신새끼야 아 이런식 어 약간 이런식으로 하는거지 어 그러면 진짜 학구 그지같은 새끼 얼마나 굶었나 개새끼 학구분 진짜 상처받겠어 그지 그지 근데 그렇게 해야 또 어? 예? 뭐라고? 이제 그렇게 또 티켓타까를 또 그런식으로 하는거지 응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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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본심이라니 본심이라니 열 개 싹 호영 사람 좋네 아냐 아냐 여러분들 예 내가 전에 막 울리기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여자 bj들 아 이제는 좀 살살 하려고 울리면 이제 뭐 애들 재밌어 하는거에요? 좋아하지 울리면 좋아하지 아 형 봤어 사람들? 어 울리면 좋아하고 멘탈 나가고 그런거 좋아하지 열 개 싹 못알아듣는거냐 못알아듣는척하는거냐 하하하하하하 뭐..뭐가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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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개 싹 짭꼴을 내가 많이 갔었지 여러분들 손님 화나더라도 방송중에 컴퓨터 부수고 의자는 던지지 마세요 나 그건 또 야 아냐 뭐 소리야 나도 진짜 성격이 완전 다혈질이라서 막 때려 부수고 싶을 때가 있거든 어 어 어 어 마우스 던져버렸는데 이게 딱 마우스 던질려고 보면 18만원짜리야 아 계산 계산 키보드 갖다 부수고 싶어서 할라그래도 27만원짜리야 아 뭐 싸거둬야겠네 그치 마이크를 함께 칠라그래도 마이크가 60만원짜리야 10개 싹 하하하하 너가 아직 저 계지를 모리나 본데 절대 못치지 마이크를 들어서 빗대어 말할때가 진심인거야 마음속에 잘 새겨두라 하하하하 아니야 여러분들 귀동한 방송 잘해놓고 외요 응 웃고 아 근데 어제 진짜 결혼식 보니까 진짜 부럽더라 10개 싹 더러운 자본주의 세상 성격도 고쳐준 루 너도 bj 나중에 적기전에 어 한명 딱 만나가지고 진짜 공개연회를 해라 박휘야 꼭 공개연회 응 공개연회 단점도 있긴 한데 이게 아프리카 엄청 웃긴게 공개연회를 딱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 감이 없네 여자 너는 뭐 여자친구 저기하네 여자친구 너땜 망했네 이러면서 프레임 엄청 씌우거든 근데 웃긴게 또 감춰놓고 사귀어 그러다가 공개 안하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걸려 그러면 그땐 또 여우같은 연이네 뭐 연애하면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연애를 할 수가 없는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연애 그럼 형은 사귀고 바로 발표한거야 숨기고 사귀고 바로 발표했어 아 사귀고 바로 응 근데 뭐 지금 뭐 잘 좀 해줬지 그런게 그렇지 이제 없지 그런 얘기 잘 안하지 어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좀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얘기 되게 많았어 왜냐면은 좀 이제 외적으로 좀 잘 안 어울리니까 어 어 이름이 뭐라고 하시지 아르미 아 아르미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좀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좀 잘 사귀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또 여자친구가 나 좋아하는 모습 막 많이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제 그래 뭐 너네 잘 안 어울리긴 하지만 잘 만나봐라 요런 느낌이야 좀 보기인가 응 안그래도 내일 또 이제 여행 가야죠 아르미랑 또 여행 방송 여행 방송 방송이야 응 방송해가지고 아르미 또 비키니 입혀가지고 또 야무지게 또 방송해가지고 여신 파리 원래 보라는 분뇌 아니면 아 분뇌 아니면은 이거야 어 분뇌 아니면 오디오야 어 이 두가지야 내일 몇시 하는데 이제 오늘은 토크를 했으니까 내일은 이제 분뇌를 해야 되는데 내일 이제 네 낮에 해야 된거 아닌거 어 낮에 애부터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가야지 어 아 맞다 이거 봤어 응 왜 이렇게 들었던 분 아냐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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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분이구나 어 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사귀었지 어 그치 그치 아 맞아 기억난다 그치 내가 꼭 봐야지 응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뭐 이렇게 다 먹고 또 이제 파키도 이제 또 차 이제 너 택시 타고 왔구나 택시 너 면허 없어 면허 있지 면허 있는데 차는 없는 거야 차는 안 샀어 야 또 나중에 철구가 또 혹시라도 비글즈라면 그때 나가봐 비글즈가 뭐야 나 임박 잘 몰라 들어는 봤는데 뭐 크루 같은 거야 어 그 비글 어 봉준이 철구의 파급력은 알지 철구의 크루야 철구 형이 크루야 나중에 혹시라도 비글즈 같은 게 있으면 그때 나가서 또 이렇게 퇴출 되더라도 쑥 또 빨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땐 또 차를 사라 어 지금 일단은 보증금을 마련을 했으니까 그치 이번에 번 돈으로 뭐 오디션 보는 거야 또 가서 그치 오디션 보지 다 비제이는 다 오디션 보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나가지마 어 나가면 죽어 왜 나가지마 어 파생 파생 3 된다 2 그래 그래 거기에 좀 세 아 세다고 존나 매워 어 거기는 매우 맵기로 따지면 태국 고추야 어 어 스코빌 짓은 존나 높아 어 뒤지게 매워 어 매우 사람이라 하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음 그치 그니까 감성이 그치 팬들이 얘기하는 게 또 기교를 드려야 돼 왜냐면은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라서 감성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 열 개 싸 아 아 팬층에 저종강퇴해주세요로 잠복근무 24시간이야 아 임방겔에 임방겔어들이 잠복근무 24시간 하는 곳이라고 뭐가 그 이제 뭐 천부팬들이 약간 어 아 거기가 좀 빡스다는 거 알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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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 또 봉준이가 또 이렇게 새로운 또 그 멤버를 또 구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봤을 때 어때 왜 나말고 다른 대체자가 있을까 나는 솔직히 내가 너였다면은 인간적으로 그럴 것 같아 다른 멤버가 만약에 이제 됐어 구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그 멤버가 재미없다는 얘기가 막 올라와 그럼 이제 넌 쓰이구이며 쓰면서 그래 꽃이 지고 나야 봄이 온다는 걸 어 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겠지 이러면서 근데 너보다 더 잘해버려 그러면은 아 내가 숙연해지는 어 그러네 기도 많이 얘기했다 응 교회가 했지 아 그래도 뭐 무헨터가 잘 되길 바라잖아 아 그럼 난 근데 상관없어 잘 돼도 안 돼도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너가 빠짐으로 인해서 더 상승효과가 있으면 어어 아 근데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근데 거기 계속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왜 내가 떨어져 보니까 느꼈어 왜왜왜왜 소울방이 최적화되어 있어 아 아 소울방이 최적화되어 있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인방도 잘 모르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합도 안 맞춰봐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지 그렇지 너무 나 그 대화할 때 한 세 명만 돼도 내가 끼기가 조금 어려워 대화 주제를 잘 모르는 거 이게 나 같은 경우는 호사가야 호사가가 뭐냐면 오 오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냥 여러 가지 그들을 열겠어 열겠어 이런 것도 잘 알아놓는 게 좋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지 그래 아무튼 저 진짜 잘 되길 바라고 파키 또 시청자 여러분들 팬분들 진짜 오늘 너무 즐겁게 합방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또 각자 좋은 개인 방송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 감사 자 간다 언제까지 누나무시야 어 정말 알송이 떠오른지 열겠사 욕을 아까 아저씨 대본 욕하듯이의 파키야 어 아저씨? 개새끼야? 그거 말하던 거야? 욕하지마 욕하지마 각기 여러분들 안녕 안녕 저는 내일 뵐게요 여행방송 해야 돼요 네 내일 봐 음 오케이 열 개 싸 호파 진짜 재밌었어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